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너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? 니 샹 쥬 나리 류유? 나 서울 가고 싶어. 나도 그런데. 우리 같이 갈 수 있어. 우리 같이 갈 수 있어. 근데 지금은 겨울이야. 많이 추울 것 같아. 여름에 가는 게 좋겠어. 내년 여름에 서울 갈 수 있어? 니 민년 샹 텐 거이 쥬 쥬얼 마? 갈 수 있어. 그럼 우리 한국어 배워야 해. 우리 한국어 배워야 해. 같이 배우자. 같이 배우자. 같이 배우자. 같이 배우자. 난 음악을 좋아해. 그럼 기타 칠 수 있어? 나 니 훠이 탄 지타 마. 못 춰. 근데 나는 피아노 칠 수 있어.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 줄까? 내가 가르쳐 줄까? 당연하지 당연히 생각해 피아노는 어려워, 많이 연습해야 해 깡琴 너무 어려워, 많이 연습해야 해 매일 매일 연습할 거야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? 明天能来我家吗? 당연히 생각해 당연히 생각해 당연히 생각해 내가 가르쳐 줄까? 난 뭐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